69년간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.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.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습니다.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.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.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합니다.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. 건전 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.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습니다. 오늘 확정한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.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.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.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습니다.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입니다.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.